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동문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. 저희 동문회기를 행복한 수석부회장이 가지고 입장하실 때 우리 동문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동문회기 입장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 실업교육의 발상지 서울공원고등학교 60회 제13차 정기초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한국 실업교육의 발상지원 나는 자가스러운 행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내 한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한국 실업교육의 발상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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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리로 진리 구성하세 내 아리로 진리 구성하세